3번에 오자마자 너무 바쁜데 우리 우선 지금은 두방기때로 넘어가서 그 할아버지 필요한 물품이랑 그 다음에 집에 좀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말로부터 집에 그거 좀 이제 사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여기 로빈슨에 왔고요 여기서 매트리스를 사야죠 실렸으면 좋겠는데 차에 차가 은근 작네 안 실리면 대박 레전드 아니에요? 그러니까 실릴 거예요 아 우선 가보자 춤질반가요? 수건을 하나도 안 챙겨서 3번에 쓸 수건이 없더라고요 매트리스가 있는데 침대로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 매트리스도 있고 소파지 소파로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아 제가 뭐라 그랬을래? 침대로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힘들어? 오빠 만삭 다니는데 돌아다니기 힘들지? 만삭일 때는 좀 뒤로 쉬면 됩니다 여기 매트리스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야될 것 같아요 땡큐 여기에도 만달 폼이 있더라고요 만달 폼 가서 사면 될 것 같아요 두마겟 때에도 만달 폼이 있었군요 구조가 비슷하다면 2층에 어 백이랑 폼이 좀 다 있어 엘리베이터 여보야 지금 접는 매트를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문하기로 어려우니까 오히려 다행이긴 다행이다 접는 매트가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하다 그쵸 차에 어떻게 구겨놨나 고민했었는데 접이 매트가 있네요 그럼 퀸 접이식으로 두 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그때 폼 안 쓰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무 침대 하나 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남는 게 낫죠 그래서 싱글 하나랑 퀸인 줄 알았더니 더블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퀸인 줄 알았더니 예스 커버도 사야 된다고 그랬나? 커버도 사야죠 베개는 저기 앞에 있어요 아상나 핏 커버 아 핏에? 예스 다운스터처럼 셀렉트 오케이 여기 크기가 요만해요 아 근데 거의 퀸이야 퀸 보다 요만큼 작은 거에요 요거 두 개랑 혹시 모르니까 싱글 하나 해서 만약 싱글 깔 데가 없으면 어떻게든 또 쓸 수 있으니까 부족한 것 보다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커버 사고 베개 사고 그럼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커버 피디리 예스 이렇게 다 커버가 있구만 이런 세트 이렇게 이렇게 한 피디리 이쁴 이쁴 하나 하나 첫 여유 저는 정말 이렇게 세트 이 아 수건 사야되요 아 맞다 아 아니야 아니야 여보 수건 가지고 와요 여보 내가 가지고 갈게 여보 가서 앉아있어요 알았어 아니 아니 금방 핸드타올이야? 핸드타올로 그냥 써 아니 그러면 긴거 하나 사요 와 수건도 비싸네 요거 요거 떼 안타는거 요거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안돼 아 돼요 핸드타올로 이걸로 사 아휴 아휴 3700페소 할인받았어요 세일기간이라 딱 세일기간이지 딱 30% 딱 여름 세일기간인데 딱 겹쳐서 더욱 근데 여기 처리가 너무 빨라서 다행히 다음 것도 할수 있을것 같아요 되게 빨리했어 원래 여보 배 덕분이 아니까 ㅎㅎㅎ 일로는 gros ㅎㅎ 그걸로 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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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것 같은데? 아 그래? 아 진짜 땡큐 살라마스 제가 먼저 유닛탑에 가서 이것저것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루카스가 주차를 하고 와야 되는데 차가 주차할 데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옷을 사러 왔고요 물어보니까 한 라지 사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지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랑 뭐 이런 거 편하게 깔끔한 거 입혀드려도 되고 말리부 이것도 라지인데 이거는 좀 상태가 더러워요 흰티도 괜찮은데 이것도 M 사이즈 뚜껑이 이렇게 있는 거네 보통 입는 게 낫지 않아요? 그거 괜찮다 거의 다ilos 그냥 와야 되는데 그냥 서리에 2개짜리 갔다 2개짜리 갔다 2개짜리 갔다 2개짜리 갔다 3개짜리 4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 4개짜리 그거는 부피가 너무 커서 마지막에 아 그거 두 개 사야 돼 어머님 그 지순이 어머니 집에도 없잖아요 이게 뭐야? 컵인데 괜찮은 컵이지 데미지라고 써있는데? 아 그러네? 그럼 어디로 가서 사야 되지? 옆에 키팅 요고 요고 거기다 데미지 아니에요? 아 그런가? 컵을 너무 사고 싶었거든 할아버지가 컵 없다고 한 이유를 알겠네 컵이 다 조금씩 상처가 있네 네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나도 할아버지 시골에 사셨거든요 그런 거 많이 생각난다 특히 이런 거 보면 수원 할아버지 생각나 얼마 나왔어요? 10만원 정도 나왔어요 10만원 이거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저희 사비로 한 거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어요 오빠 오늘 수고 많았어요 어차피 차 놓친 김에 그 우리 바발루스 사장님 있죠? 우리 음식 해줬던 입덧 탈 때 두 분 잠깐 인사드리고 그러고서 넘어가요 오늘 어차피 배로 놓쳐서 인사드리고 가면 될 거 같습니다 고고 고고 사람이 몰골이 아닌 거 같은 느낌 어? 장욱 여기 있네 아 아 저기서 놀고 있어요? 야 젤라랑 송은 쌓았는데? 되게 오랜만에 되게 피곤한 스케줄을 소화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오랜만이에요 아니야 세브로 이사 가기 전작은 아 맞아 그렇겠네 근데 이게 좀 피곤이 동작됐나 봐요 저거 봐봐요 송 봐봐요 아 그게 가능한 성이 있지 뭐예요? 허허허허허허허헠 아이고 아빠 엄마 온지도 모르네? 응 끝에는 퀴즈카페가 있다 근본에는 모래수업이 있다 장호 모래 좋아해서 어떻게 해요? 너무 좋아하지 아이고 모래성의 퀄리티가 엄청난데요? 잘 놀았어 양호? 우와 장호 엄청 많이 만들었네 우와 쟤도 장호는 남자다 부실 줄도 알고 양호 장호 다 했어? 양호야 셸 셸 셸 셸 어 셸 셸 조개 셸 셸 셸 셸 셸 셸 셸 셸 잘 놀았어 양호? 비 온다 비 온다 좀 비 온다 비 온다 가자 가자 비 온다 장호 가자 가자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리듬 비 많이 온다, 많이 온다. 가자. 어디가? 달리 달리! 와... 나이스 타이밍! 메시야, 왜? 그래도 비와서 다행이네. 와... 베리 롬타임으로 시네. 와... 베리 롬타임으로 시네. 토마로 만나? 네. 토일렛! 발릿! 아... 나 오늘 발릿할까 하다가 말았거든. 하하하... 야! 에이... 난 이리?! 은행! 나는... 나... 난... 헉! 아멘 아멘 아멘